메 абсолют이야 소개타임 우리 슈가 다 바꿔야했어 귀찮게 그냥 하이 úsica 아! 좀 더야하는데! 아 그래요!? 좀빼기! 스펙커 치워야 돼!! 하나 둘 셋 넷 내려갔다! 올라가!! 올라가!!! 다시 줘!!! 말을 해 우와!!! 여러분!!! 와 나와주세요 사람들 어디갔어? 모니터가? 어후 오 후호호호 문한테 너 잡아줄 수 있어 혹시 누가? 나 뒤에 누가? 와아 진짜 야 둘 셋 셋 가봐 여기 오지? 그렇지 이제 들어간다 빨라 빨라 아니 너무 붙지 말고 엥글 자리니까 얘들아 나와봐 각도 무슨일이야? 각도 좀 해줘 그럼 너가 너가 해 왜 힘들다고 안해 위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위로 이렇게? 우와 형 나오세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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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인데 동영상 낭만 좋죠 저희는요 이제 메밀 맛국수를 먹으러 가는데요 메밀은 어디 먹어도 되는건가요? 메밀이요? 메밀은 말이죠 일스도 찍을겁니다 맞습니다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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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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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붕댐 콧댐 포도 영원한 사랑할 거 전에는 얘들 한번 들어왔다 그럼 오른다 그냥 뛰어보듯이 오세요 아버지랑 만났네 둘 셋 셋 셋 시작해요 선생님이 이게 빡세니까 빡스러워 오 타이밍 좋았어 어 피곤해 뒤지겠습니다 됐어요 됐지 여기 그럼 시즈니 찍어 네 엄마가 봐 제가 우리의 파트에 대해 떼 놓은 거 어? 빨개졌나 봐 내가 타면 빨개지네 이게 또 빨개졌어 내려가서 웃겨서 야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우와 왕준아 얼굴 나왔어? 여기 찍고 있어요 아 오케이 밤 말 잘하더라 밤 맛 나야? 밤 말하지 말다 형 더 편해가지고 반말 안 보긴 한데 물어보는 거 항상 반말 할건지 존재는 할건지 반말 할게 반말 할게는 내 인생이 잘 없긴 한데 너가 좀 유일한 존재긴 해 그로롸아 어이구 오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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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